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하박국 말씀으로 아침 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하박국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초기 시대에는 믿음의 왕 요시아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아 왕 이전의 유다는 극도로 악한 왕들인 무나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철저히 돌아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산당에서 바하를 숭배하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태양신에게 말들을 바치면서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런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시아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잇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요시아 왕이 일평생 힘쓰고 애썼던 여러 개혁들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녀들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외적으로 볼 때에는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괴롭혔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남유다는 위태로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좀 정신을 차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 이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될 하박국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은 특이하게 전체가 기도와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는 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왕국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상황에서 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에 이렇게 낯설지 않고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빨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뒤따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을 좀 혼내주시고 의인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남유다 왕국을 혼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타락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혼낼 것인데 그냥 살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혼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조국을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심판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악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땅도 넓지 못했고 부유한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먼 거리를 이동해서 굳이 이 남유다를 공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남유다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나라가 비록 멸망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 아주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고난을 겪은 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문과 질병,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허락하시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게 된 예르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개혁계정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순간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고 그 본심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기도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고 강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시더라도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상황을 넘어서 더 먼 곳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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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